자 지금부터 예선 자체 평가전에 생존자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호명되는 분은 생존입니다. 너무 과옥해다. 첫 번째 생존자는 바로 강소리 씨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제 두 번째 생존자는 축하드립니다. 송민경 씨입니다. 다 했어요. 우리 미안해. 울지마 울지마.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. 울면 더 미안해. 제일 예쁘네. 둘이 저기가 있네. 마지막 생존자 한 분을 발표하겠습니다. 마지막 생존자는. 안 돼. 안 돼. 속상해. 어떡해. 축하드립니다. 조정민 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조정민 씨입니다. 아이고. 아이고. 미안해. 아니야 아니야 왜 미안해 언니.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. 어떻게 해. 혜리가 너무 잘했네. 근데 혜리가 진짜 잘했네. 진짜 잘했네. 진짜 잘했네. 혼자 남겨지는 게 참. 너무 괴롭죠. 아 너무 아파. 무섭겠다. 장혜리 씨가 탈락을 했어요. 조정민 씨 울어요. 아우 진짜 진짜 눈물나. 이 시茭이ologie가 전신국이 너무에게. 흠이군의 조정민 씨. 독한다고. 헬리걸. 다른 데리도. 너무 아쉽던지. 아우. 사랑해. 네. 창혜리 씨는 현역 가왕을 떠나게 됐습니다. 일단 저도 이렇게 멋진 가수분들이랑 같이 무대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오늘 제가 했던 무대에 대해서 뭔가 후회나 미련은 없고요 제가 좋아하고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일단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